언니야 언니야 시킴금자 낭송 박영희 말 못할 고통 어찌 참았을까 아직은 살아볼 만한 청춘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정한 하늘이 원망스럽다 숨기고 참아왔던 고통의 나날들 외롭고 힘들었을 언니야 네 살 한정떼어 건강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고통 함께 나누고 싶다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 멍해인지 몹쓸놈의 병이 우리 자매 우애를 저울질하는 듯한 비해감에 가슴이 맨다 재념하듯 하면서도 한가닥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은 울 언니를 하늘아 어찌하면 좋겠니 자식들 반대에 이 내 마음 어찌할까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던 굳은 맹세는 다 어디 가고 고통과 희망의 갈림길에서 멍한 눈동자 쳐다보며 눈물이 난다 고통과 희망의 가슴이 맹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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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상의 가슴이 맹세는 등등이 유행식 수당의 가슴이 맹세는 고통과 희망의 가슴이 맹세는 누군가가 하슴이 맹세는 부족한 기념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